안녕하세요 아역배우 이로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세배하고 세뱃돈 받기 콘텐츠를 해볼건데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저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저 세배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퉁퉁퉁 타pers但 자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세뱃돈 주세요 어디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새해 했으니까 새해 돈 주세요 그럼 이거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그냥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새해 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드릴게요 뭐예요? 감사합니다 아유 어떡해 웅 은힛 인기 위해서 이를 먹는 줄 ness이 어디еле 시키서 하드 샤님 아유 토크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할부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요 저 3배 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용돈이 없는데? 나 현금이 없네 나 없어 진짜 여기잖아 야 나 500원밖에 없어 아 진짜 대기야 미안해 감사합니다 현금이 없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3배 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나 현금이 있네 현금이 없는데 그럼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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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새해 복 많이 받아 용돈 주세요 돈 없네 돈 없네 네 그럼 제가 드릴게요 여기요 뒤에 면도 있어요 오 귀여워 귀여워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arksy 해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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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만 해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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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